작년에 삼진제약은 2018년부터 이어져온 부진을 털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특히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제품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었죠. 삼진제약에 따르면 신약 개발 기업인 아리바이오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을 비롯해 난치성 치료안 치료제 분야의 연구개발과 전략적 협력 그리고 신약후보물질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리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치매치료제 AR100 이래 미국 임상 2상을 지난해 마치고 최근에는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습니다. 치매 진행 억제는 물론 인지기능을 향상하는 다중기전의 혁신적인 치매 신약으로서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중공한 마곡 연구센터의 최첨단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다양한 신약후보물질의 도출과 합성, 제재개발 연구를 진행합니다. 최영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글로벌 치매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와 중요한 시기에 뜻깊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의 최첨단 연구개발 인프라와 중추신경계 질환 제품을 개발했던 노하우를 접목해서 공동연구에 큰 성과를 내고 추가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진제약이 주력사업인 순환기 제품을 비롯해 신규 제네릭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출시 등에 힘입어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바탕으로 토탈헤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목표가 올해는 얼마나 다져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